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수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17년 9월 학력평가의 11번 문제죠. 스쿨 스포츠 페스티벌에 관한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읽으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직접 스크립트 한번 읽어보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I'm Mr. Patrick, your PE teacher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Mr. Patrick이고요. 여러분의 체육 선생님입니다. I'd like to remind you about the upcoming school sports festival인데요. 저는 지금 다가오는 우리 학교의 school sports festival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할까 합니다. As you know,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this festival is held every two years인데요. 이 행사는 매년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I'm glad to tell you the sports festival will take place on October 25th this year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학교의 이번 스포츠 페스티벌이 10월 12일에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한번 좀 보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행사이다 라는 말 여기 있었죠. So, festival is held every two years. 매 2년마다 열리고 있고요. 자, 올해는 10월 12일에 개최된다. October 12th 라는 내용 여기 나왔었죠. 10월 12일에 개최될 거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There will be five competitions. 5개의 이제 경기가 열릴 건데요. So, basketball, soccer, volleyball, 100m run, and 400m relay입니다. 그래서 농구, 축구, 그리고 volleyball과 100m 달리기, 그리고 400m 개주의 경기가 있고요. Each students can take part in a maximum of two events입니다. 각 학생의 이제 최대 두 개의 경기까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Freshman dances teams will show their dance performers that day입니다. 그래서 신입생의 댄스 팀들은요. 그날의 이제 댄스 공연을 보여줄 거예요 라는 내용까지 확인이 되는데요. 그 다음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는요. 총 5개의 경기 종목이 있다라는 내용. 여기 five competitions 나왔었죠. 그리고 학생의 참가 경기 종목 수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maximum of two events입니다. 두 개의 경기까지만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보면요. 자, 신입생 댄스 팀에 공연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Freshman이 신입생이 되겠죠. 그래서 신입생 댄스 팀이 공연한다라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4번인 걸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지만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제 스크립트 한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I hope it will be a good chance for students to relieve stress and build friendship입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풀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contact the PE department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질문이 있다면요. 우리 체육부로 한번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11번의 답 우리가 이제 참가 경기 종목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확인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직접 들으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확인해봤습니다. 이 수생의 시간을 참가 가능한 점에서 지원자에게 지원해 주 sleepy합니다. 자,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참가할 때요. 네,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확인해봤습니다. 자,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큰 상대가 있다 las que 유단 cultiv기할 때 준비합니다. λ이코서 이렇게 공부를 잘工作 idk. 더 궁금한다면 help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